주식 시리즈 191탄입니다. 191탄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요.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잠재자산가가 얼마냐면요. 53000원입니다. 53000원인데 종합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약 5500원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100% 급등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대공황이 안와도 이 종목은 지금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대공황이 오면 더욱더 좋고요. 왜? 초대박이 터질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재자산이 53000원짜리가 53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5500원이다. 그럼 거의 열토막 난거죠. 열토막 난 겁니다. 자 열토막 이하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도 지금 현재가가 지금 현재가가 약 한 9000원 정도인데요. 9000원 정도인데 지금 금액에서 이제 뭐 대공황이 안온다라고 하는 전제조건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공황이 안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400%는 먹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라고 해도요. 다시 한번 강한 하락장은 또 한번 오게 될 것이다. 대공황 그 다음에 국가 부도의 사태가 시기가 지나가면서 이게 뭐 코로나가 완전하게 회복이 돼서 옛날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시대가 지금 당장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올 것 같아요. 이전에도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여러분들은 뭐를 준비했어야 되냐. 모든 경기가 지금 하얀 곡선이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터졌어요. 자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뭐 조금 경기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바깥에 나온다라고 해서 옛날 이전으로 완전하게 돌아간다?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개인 채무는 점점점 쌓여가고 자영업자들은 땅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게 이게 지금 현재 경제 현실이다.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는 조건 하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안 온다라고 하면 안 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그냥 내 잠자자산만 찾아 먹어도 500%는 먹는 종목입니다. 뭐 하나 잘못된 종목이 하나도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죠.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면요 주가가 이렇게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런데도 이 종목이 잠자자산 5만 3천원짜리가 이번에 5,500원대를 깨고 내려갔다? 자 그래서 대공황이 온다라는 조건 하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 오히려 초대박이 터진다는 거죠. 자 이번에 종합주가 그냥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100% 급등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삼성전자 사서 지금 100% 먹고 있습니까? 절대 못 먹죠. 지금 10%도 못 먹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온다라고 해도요.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진다라고 해도 500% 400%는 먹는 종목이에요. 내 잠자자산만 찾아 먹어도. 자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왔지만 이 종목 여러분들 지금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서 대공황이 안 온다 그러면은 그냥 400%까지 5만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이건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손절이잖아요. 내 원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했다가 주가가 경제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이건 쇠뻑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전저점 그랬을 경우에 전저점 5천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내려갈 것이냐. 2천원까지 내려갈 확률이 있습니다. 2천원. 2천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건 완전 초대박이죠. 초대박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내 잠재자산 대비 10토막이 났는데 10토막이면요. 이거 정상적인 구간에서는 절대 날 수가 없는 구조이죠. 이게 제가 주식 투자를 갖다가 지금 몇십 년째 하면서 잠재자산 대비 8토막 9토막 나는 거는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 자 전저점 뭐 10분지 1 5천 5백원 깨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5천 5백원이 깨진다 그러면 그래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상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이 아 우리 신자 아니면 내 손주 내 손주 선녀가 세폭이 터져라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서부터는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뭐 2천원 5천 5백원 깨고 종합주가가 경제 대공황이 오면 1,400포인트 무조건 깨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2천원이다. 2천원이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천 프로가 터지는 종목인데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공황이 안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그냥 지금 현재 현재가가 만원에서 9천원 세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도 500%는 먹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인데요. 지금은 수익사업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대폭락이 오기 전에 여기 보십시오. 2월 26일 날 포스트를 보세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자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대공황의 신호탄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글 쓴 날이 여기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리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아니면 증권방송 TV에서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대공황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제2의 두 번째 대폭락장이 머지않은 세월에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종목이 거꾸로 여러분들 이번에 대공황이 오면서 이 전조점을 깨고 내려가면 깨고 내려가니까 그냥 바로 한 달 만에 100%가 오르잖아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합시다. 이 종목이 5천원 이하로 떨어져서 제 예측대로 만에 하나 여러분들 쇳복이 터지는 구간 그래서 제2의 공황이 와서 이 종목이 2천원대로 떨어지면 만원까지 올라오는데 두 달이면 2천원에서 만원까지 올라오는데 500% 아닙니까? 두 달이면 500%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죠? 한 달 만에 튀어 올라왔잖아요. 한 달 반 만에 100%가 튀어 올라온 거잖아요. 절반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2천원까지 떨어져서 만원까지 튀는데 몇 달 걸릴 것인가 두어 달이면 그냥 400% 500% 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이 왜 이렇게 튀었겠어요? 엄청나게 10분지 1토막 말이 안 되는 그런 구간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냥 한 달 사이에 튀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자, 유튜브에서 저희 카페 찾아오시는 길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카페 주소가 나옵니다. 자, 이 밑에 보면 주소가 나오죠. 여기는 전부 다 유료, 유료, 유료기 때문에요. 여기 후원, 국민기업관성의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국민기업관성의 멤버시 후원금 안내 이렇게 포스트가 나옵니다. 자, 이걸 보시고세요.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인생을 바꾸십시오. 다시는 오지 않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엄청난 기회가 머지않은 세월에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저를 찾아보셔서 대박을 터뜨리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이 일순간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자, 이 국민기업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창립이 된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는데요. 자, 오늘이 5월 배당기업 오늘 매달 18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18일이죠. 자, 오늘 배당일입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고액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주식 시리즈 191탄 이런 종목으로 빨리빨리 옮겨 타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